근데 이제 코리투의 진가는 이제 로무 할 때거든 존나 웃기고 뭐가 웃기나 이거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이 거지 뭐 와 얘 안 맞아요 성장기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된다고 단면 피고 월담도 하고 그거 다 잇나 안 되는 거잖아 아 잇나나 나한테 일진진 당하면 진짜 부서긴하겠다 왼쪽으로 보면 보여주면서 블링 느끼는 거야 아하하하하 그리고 언제 하실게요? 알로 아 돼지가 아니라 아부 이뻐님 오자마자 돼지야 박아버린데 이뻐한테? 아니 아부 이뻐님 니꼬 부사가 돼지야 아니 형 돼지야? 제가 막 놀리거나 그런게 아니라 진짜 돼지인 보여드릴게요 그 자꾸 사람을 돼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하네요 아니 부사가 부사 이뻐님이 돼지라는게 아니라 근데 저도 일어난지 얼마 안됐습니다 어제 너무 아이피지 찐하게 하자가지고 본인이 모아놓고 본인이 피곤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누구처럼 안오는거보단 낫지 기존에 이 새끼 어디가 안 부뎌지 그러면 그중에서 누가 족돌보고 깨울건데 페잉맨 페잉맨 아니 이 새끼 전화해도 안받아 나은님이나 이뻐님이 전화해보자 내가 볼 땐 나은님이 전화해서 오빵 일어나 한번 하면은 이뻤네 근데 나은님이 전화해가지고 받으면 좀 약간 이상한거 아님? 내가 전화 해볼께 그 다음에 안받으면 Indeed 아님 나은이 하사 나 알려줄게 안아줘도네? 저렇게 귀엽더라고요 뭐 전화번호가 좀 이상한 짓 했고 아니잖아요 나은님 쟤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알기에는 좀 이상하네 맞대 좀이 아닐 텐데 터로 지금 한 여자를 두고 내가 더 잘한다 싸우는 건가요? 어머! 왜? 망상을 꺼주세요. 어딜 감히.. 일단 전화 빨리 해보세요. 안 받으면. 아 근데 김도해복 이 새끼 아침까지 다 가가지고 진짜 꿀잠 자는 거야? 나이 일을 20하게 잤을걸? 나 알았잖아. 새끼 문제가 있네. 뒤졌다. 보통 시발 난사한다. 핑맨 똘복 이 둘하고 레시키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레트님이 나한테 레시키 하지 그래가지고 뭐지? 시발 만우절 아직 안 됐는데. 처음에 딱 갔거든? 덕먹었으래. 아니 근데 그때는 김진우가 너무 약간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진우 불러야겠다. 진우 바쁨. 듣고 있을 거이. 김진우님 불렀다가 레트님 2분 3분까지 끌려갈까 봐 지금 안 부르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사람? 아 그게 아니야 진우 오면 발론한테 해야 된다고 아 진우 오면은 무조건 빼박 발론한테 하자고 걔 징징될 텐데 그거 나 감당 못해. 아 이거 존나 없긴 게 남들 다 발론한테 시작했는데 레트님 레시키 하자는 게 존나 없긴. 그니까. 여기 멤버분들은 그래도 레시키 포기하지 않는 분들 아님 나름? 마지막 희망이지. 근데 김돌복 시발 새끼 진짜. 오빠 김돌복 근데 본인 방송 인생상 노쇼한 적이 답 한 번밖에 없다 했는데 지랄하네 내가 본 것만 당한 것만 세 번인데 그니까 진짜 노쇼는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아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거지.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구하자. 저희 그러면 틀까요? 일단 게임 터블. 아 네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방향을 틀어볼 거야 게임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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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방향 틀 생각을 해? 아니 당신 당신 뭐야? 승민님이 좋아하는 동모먼스? 와 미친 사람이다. 아 근데 김돌복이 새끼 때문에 나 미치겠네. 얘 때문에 망했잖아. 아니야. 루한테로 가자고? 아무도 안 해. 발로한테로 있어. 그래도 이 나은님 제일 깨는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 게임은 이기는 자가 최고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발로한 사람. 너는 네가 못한다는 게임이 없잖아. 제일 꼴 받는 다인. 이뻐님 저희 나은님이랑 레시키 자주 해봤죠? 네. 다래요 저군? 저랑 비슷해요. 어 그럼 어 저랑 뭐 해보셨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근데 뭔가 약간 아니 그거는 성립한 일반화의 오류에요. 죄송한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 핑맨, 실프, 감플러 이런 애들인데 제가 그 사이에서 그러면 당연히 못하지. 잠시 후 네 안녕하세요. 저희의 선생님 역할이십니다. 뭔데 뭔데요 이게? 레식 레식이요? 레식 선생님은 저기 따로 핑맨식 핑맨식 아닌데? 간만에 총 좀 잡아볼까? 내가 레트리니와 레시오 마지막으로 했을 때 2년 전인가? 저 사람 혼자 방송 키워 있었거든? 근데 새벽에 하는데 카메라 하다가 으악! 소리와 함께 사라졌어. 너무 놀라가지고 본체를 발로 찼대. 뭐야 뭐야 너무 좋아. 이 거짓말. 진짜 진짜 존나 웃겼어. 멀티탭이 발 바로 아래 있었던 시절인데 레식 하면은 왠지 이뽕님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왜 저를 라이버로 삼으세요? 바로 옆에 이제 나은 씨가 있는데 이뽕네! 야 꼴등 경무 경쟁 치열하다. 이상하게 이뽕님이 하는 거 많이 배낭하네. 그러니까 나 왜 통제당하냐고. 아야 이뽕야 너가 잘해서 견제하는 것뿐이야. 그걸 왜 우리 팀에서 견제하냐고. 가장 큰 적은 가까이에 있다. 그런 느낌이지. 그래. 니네부터 그럼 접어버려야겠구나. 내 얘기는 아니겠지? 이뽕. 물정담으로 하는 얘기 했지? 으헤이! 에이! 이거 봐봐요! 2몬 움직임, 레트로 움직임! 어이 뭐그 3살되기 아기가 1몬로skiss으로 1몬로skiss으로 아이고 될 것 좋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제 코레트의 징가는 이제 로모 할 때거든 존나 웃김 뭐가 웃긴다인건데 지금 레트님은 드러닝 하는 것만 봐도 웃김 너 그 정도면 그냥 레트님을 비웃는 건데. 근데 나은님 본인이나 잘하세요 웃지말고 1등한테 너무 하시네 와 1등이야? 가베가 위로 올라가서 해치만 막아주세요 애프패러? 애프패러? 머리 까버리고 싶네 어떡하지 나 이거 야수의 심장이 차오른다 오늘 관전 포인트 그것도 있다 점점 말씀했을 때 이분이 렛쏘님 로마인데 여기서 뭐 하세요? 애교사는 정면사람 정면사람 저 수류탄 던지면 부서진 방패 어 다 아 이거야 아 아 레트님 불격히 말수가 줄어들거든요 맞아 아니 근데 이 새끼 둘 존나 신난게 웃기다니까 뉴비를 랑 같이 하면 알려줘야지 여기다 같이 하게 해야지 하는데 야 씨발 내가 더 잘하지 병신아 이러고 있어 이겨야지 퀄레이트 이겨야지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봐봐 챔챔버린 언니처럼 오빠를 해주면 어 그런가?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김진우처럼 억파해주면은 아 이게 저에요 깔끔하나 어 똑똑한 드론플레이 그냥 씨 잘한다 미리 말했는데 우출되지 말라고 존나 잘했다 아 김진우 이게 당신이에요 레트님 맞아 맞아 왜? 아 진우랑 다르쳐 우리 왜 친건지 알 것 같달까? 야 똑 닮았어가지고 그냥 뭐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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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마사지 좋아요 뭐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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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라스트 오른쪽에 올드방아님 아 얘 안맞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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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웃겨 άλ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名 하하하하 하하 아니야 깨묵 깨묵지 아니 이제는 왜 내가 말만 하고 꼴받아 하는 거 이미? 꼴받는 말을 하니까 꼴받는 거지 무지성 뽀염이 아니라 니가 지금 무지성으로 얘기를 하니까 시X 꼴받는 거야 아니 화 안 난다고 얘기했는데 왜 무지성이야 그게 아니라 화를 내는 거 같다 나 별 얘기했냐 내가 그냥? 너나 무슨 얘기만 너나 너한테 그냥 시X 말할 꺼리 하나 줬더니 아니 김도해보기가 이병이 형 개XX놈에 너는 너 김도해보기야? 김도해보기야! 아 그래요? 아니 김도해보기 진짜 지키기 싫으면 레시켜 빨리 빨리 와 왜 왜 레싱무새가 되겠지 레싱무새가 아니야 시X 나오네 김도해보기 왔어야 했잖아 둘이 윽박 좋아하고 오신다 아 진짜 아니 밀당놀이 나 있어 방송에서 뭐 난 로쇼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힘들게 놓쳤잖아 그냥 뭐야 김도해보기 왔네 미친 새끼네 저거 두 시간 뒤에 왔냐 빨리 오라고 진짜 지키기 싫은농 알았어 알았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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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티넨한테 온다 쫄아서 안 왔는데 아 노잼 깨풍기 출동! 코렉트가 노잼이래 빨리 뻥뻥해 압방은 여기까지만 하죠 아 아니 지발 온지 얼마나 됐다고 이 양성둥새끼가 야 저 반동 존나 지발텐데 아니 저 샷건이야 아닌데 아 뭐야 이거 반동 아..이게 아 미안해 아니 RF 아니 반동 심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편이 나 죽일라나 왜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대가리 터줄거거든 진짜 존나 도망갔어요 그 정도면은 그냥 이제는 확실한 트롤인데 어 싸우자는 건데 나 이거 그냥 벽 뚫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러다 인나한다는 거잖아 아 아! 제 벗었는데 이걸 무슨 아 씨발 무슨 짓길 해놔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